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유죄 편결을 받으면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에 빠졌습니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의 돌발 발언은 연일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상황과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소식은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사실은 겉보기와는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나흘 만에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했죠. 이번에는 600여 개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저급한 도발에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결코 한국에서 무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망발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죠. 한국은 우리에게 삼성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준다. 이는 맞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다루기가 끔찍하다.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망발을 통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는 이유가 한국의 방위비 분단 비중을 올려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한 미끼라고 보는 시선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미끼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시절에도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을 폄하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했었습니다. 재집권을 위한 대선을 앞두고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죠. 한국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해 핵무장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핵무장에 대한 후폭풍에 트럼프도 자유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검은 속내가 있다고 하는데요. 위험을 감수하고도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하고자 하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검은 속내는 모두가 끄덕일 법한 전제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돈의 빠삭한 뼛속까지 철저한 장사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요. 트럼프는 애초에 세계 평화나 힘의 균형 같은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인물입니다. 오직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통해 관련국들을 건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그게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깔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과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 액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혜택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내고 있다고 하더니 그 다음엔 한술 더 떠서 한국이 거의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는 지지자들 듣기 좋은 자극적인 표현이었을 뿐 실제로 한국은 적지 않은 방위비를 내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매년 9천억에서 1조 2천억 정도의 방위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간 1조가량을 내놓았는데 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고정된 액수가 아닌 매년 분담 비율을 높여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5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상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터무니없는 요구의 협상이 결렬되면 주한미군은 철수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자체적인 방어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 중국 등 주변국들 몇몇만 봐도 핵무기 외에는 자체적인 방어수단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노리는 게 바로 핵무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스스로 핵무장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핵 억제를 위해 노력해왔던 것과는 반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트럼프는 여기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그 근거로 최근 미국이 핵무장을 용인한 다른 사례를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호주의 핵 잠수함이죠. 미국은 호주를 오커스에 합류시켰습니다. 이에 영국과 협력해서 호주를 핵 잠수함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호주는 이 과정에서 새로 들여오는 핵 잠수함 사업에 총 319조를 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금액 일부는 영국에 돌아갔지만 대부분은 미국의 이익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서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호주 해군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도 큰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끌어들이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물망에 오른 것이 바로 한국이었던 것이죠. 미국은 여러 차례 한국을 오커스와 비슷한 협력기구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실체를 가진 협력기구가 신설되지 않았지만 다른 협력기구의 회의에 한국을 옥접어 자격으로 초청한다든지 여러 차례 조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을 본격적으로 핵무장시키려고 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기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계속해서 드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방위분담금을 걸고 넘어지는 일종의 자작극과 망언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한국을 상대로 핵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단순 비교로도 방위비 수입 1조가 핵무기 도입 사업 300조가 되는 세민이 장사치인 트럼프가 탐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가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해도 그저 돈만 보고 밀고 나갈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나 트럼프가 이러한 행동을 해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게 미국에 있어서 또 다른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국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브루스 베넷은 24일 공개된 미국 국제관계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미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두 개의 전구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보급품, 병참을 구축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전구는 각각 한국과 대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은 두 전구를 동시에 방어할 전투력을 구축하는 대신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라며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주요 적대국이 없었던 탈냉전 시대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충분히 효과적이었다. 미국은 군사비 지출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적대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비와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해 미국은 군사적 투자를 늘리고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일부 미국 내 목소리는 동맹과 협력국을 외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향한 안보 공약을 상당히 줄이고 한국에 대북한 안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라며 동맹은 미국의 안보뿐 아니라 상호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덧붙여 여기에는 제레식 전력과 핵 전력을 증강하고 적을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죠. 요약하자면 현재 군사적 역량이 모자란 미국에게 의존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 핵무장을 해서라도 자체적인 방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은 반드시 경계하고 억제해야만 하는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 미국 혼자 힘으로는 둘 다 막아내기 버거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에게 한쪽을 맡기는 편이 앞으로 미국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핵 장사를 해서 벌려는 돈만큼이나 한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서 아시아 방면에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점 역시 미국에게는 큰 이득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트럼프의 시나리오대로 미국한테만 좋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런 시나리오대로 이득을 보려면 한국이 미국에게서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기술을 사가야만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호주의 경우에서 보면 호주가 도입하는 핵잠수함의 수량만 5대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미국의 도움을 별로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핵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 미국의 시나리오만큼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핵무기들을 운용할 플랫폼 또한 다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최단기간으로 핵을 확보하는 데에만 주력할 경우 불과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아 핵보유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뒤로는 매년 수십 개 이상의 핵탄두를 양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단계를 거치거나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나올 수가 없는 속도라서 적어도 핵탄두 생산에 있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어렵지 않게 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미국의 시나리오는 실현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장을 돕고 그에 따른 벌이가 가능하려면 상대한테 핵기술도 핵투발 플랫폼도 없을 때에 성립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한국에 이미 핵기술이 충분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핵투발 플랫폼이라도 팔아봐야 이득이 남을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은 핵투발을 할 만한 거의 모든 무기를 직접 만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한국은 미사일이나 잠수함 등 전통적인 핵투발 수단의 개발에 정통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박격포나 곡사포 같은 무기로도 핵탄두를 날릴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군사력 5위인 한국이기에 무기 개발 능력에 있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미국은 핵을 쏠 수 있는 미사일이나 핵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먼저 팔아서 거금을 챙겼겠지만 한국은 그냥 원래 있던 무기에 핵탄두만 달면 그만이기 때문에 팔 무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핵동력을 사용하는 핵 잠수함 같은 경우라면 원자로라도 팔아볼 여지가 있지만 한국은 이미 과거의 불곰사업으로 러시아가 팔았던 원자로 기술을 벌써 여러 차례 개량해 우리 것으로 만든 상태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핵무장에 돌입하게 돼도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만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염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싱크탱크에서 한국과의 우방관계를 잃어버리면 미국의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그를 기고한 미국 동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데니 로이는 자유세계 질서의 파트너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이라면서 현재 트럼프가 타고 있는 노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세계 15위권 경제대국이자 조약 동맹국, 동료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국과 가까운 이웃 국가라면서 대만을 지키는 것이 한국을 지키는 것보다 미국 국익 차원에서 확실하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 트럼프 당선 시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엘브리지 콜비전미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정조준해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죠. 그는 진정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봉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끊임없이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데니 로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 편취하려고 든다면 오히려 미국이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한국의 입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